여기 비어 있는 거 아니야? 뭐야? 이상해! 가래놨는데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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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! 와! 진짜 멋있다! 안녕하세요! 우와! 세상에! 와! 연기자 아닌가 봐! 진짠가 봐요! 진짜 저희 팬분들이에요? 맞아! 있어! 연기자협회에 가입해주시거나 MTM에서 단체로 오신 거 아니에요? 반갑습니다! 여기가 이제 저희 빨간색 팬클럽분들이 도연 누나! 도연 씨! 여기 저희 팬분들이 초록색 응원봉이고 초코라고 불러요? 초코? 제가 옛날에 아웃백에서 일할 때 닉네임이 초코였는데 하도 안 웃어서 초코야 좀 웃어라! 한번 웃어주세요! 귀엽다!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병재 씨! 노란색! 저희 팬클럽이라 제가 또 누덩리여서 노란색으로 또 컬러 맞춰주셨고 뒤에 파란색이 또 노란색이 이제 추원 씨 그리고 보라색! 퍼플! 핑크색이 용진이 형! 저희 팬분도 이렇게 또 팬분들이 이렇게 다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